앨버트 에이브러 앤 마이컬슨은 폴란드계 미국인 물리학자이다. 빛의 속도와 에테르에 관한 엄적을 남겼다. 폴란드에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이세되던 해의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온다. 1869년 에너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 에 입학하여 1873년 졸업하여 해군으로 복무하며 해병학교의 물리학 강사가 된다. 그 이후 유럽에서 2년간 공부하여 광속 직정에 관심을 갖게 된다. 1881년 해군을 그만두고 유럽에서 유학하였다. 클리블랜드 대학 물리학 교수를 거쳐 시카고 대학 교수를 지냈다. 마이컬슨은 광속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881년 마이컬슨 간섭계를 발명해내어 그것으로 지구상의 공전 궤도에 따르는 방향과 빛의 속도가 거의 같음을 실제로 측정하였다. 에드워드 몰리와 함께 당시 빛의 매질로 가정되었던 에테르를 검출하기 위해 공전운동하고 있는 지구와 에테르의 상대운동에 따른 광파의 간섭을 검출하는 실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빛이 에테르 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파동이었다면 검출되었어야 할 간섭현상은 검출되지 않는 결과로 끝맺게 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움직이는 물체에서 관측한 광속 또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광속불변의 법칙의 발견으로 이어져 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기반이 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편지에 따르면 이론을 전개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한다. 닿는 소과로점 그러한 이유로 교과서의 특수상대성 이론 설명에 언제나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이다. 또한 마이컬슨은 정확한 광속도를 구하는 실험을 반복하여 그가 얻어낸 초속 18만 6153마일이라는 숫자는 당시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했다. 1907년 마이컬슨은 광학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다. 이는 미국인이 과학부분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첫 번째 사례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